지난 겨울 전남 지역 먹노린제 발생이 크게 증가해 벼재배 농가들의 적기 방제가 필요해 보입니다. 먹노린제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월동해충으로 낙엽 밑이나 말라죽은 잡초 속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지냅니다.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논으로 이동해 벼의 줄기에서 즈백을 빨아먹어 생육하는데 벼이삭에 반점이나 쭉정이를 만들어 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. 전남 농업기술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21개 시군 7,797헥타르에서 먹노린제가 발생했습니다.